바깥쪽 볼입니다 원 볼 아 이 참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김태균 선수가 무서운 것은 물론 엄청나게 때려 되기 때문에 무섭겠죠 그런데 공을 잘 본다는 게 더 무섭대요 좀 정말 잘 보죠 예 성부한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터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야 우한 주사 때 더 강했죠 그렇습니다 예 타율이 이 정도인데 뭐 다시 강하고 약한 거 있겠습니까 어 그럼요 지금 어 앞선 경기까지 마운 3 경기에서 안타가 없는 경기는 단 아홉 경기 밖에 없었구요 그렇죠 마운 3 경기 중에 비어 숨은 경기가 멀티 띄었어요 4할 3품 5리에 타율이 면은 왼손 이든 오른손 이든 뭐 위에서 던지는 안에서 던지던 거의 강하죠 맨날 다 때려낸다 실툴을 놓치지 않는다 첫 타석도 실툴을 때려 냈구요 쭈잉 아 이번에 제로 쉬웠어요 바깥쪽에 꽉 찹니다 138키로의 빠른 벌로 4번 타자 힘 있는 타자 김태균 선수를 처리합니다